흑곰님하고 대결을 한 번 heures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저희 멤버들이 흑곰님과의 사격대결을 위해서 다 모였는데 자, 이 사격대결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 중에서 대결 한 다음에 거기에서 1등이 흑곰님하고 대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기면 어떡해요? 어... 만약에라도 이기면 총 하나 드릴게요 아 진짜로? 아 진짜로?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가시죠 렛츠고!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흑고 님하고 대결을 할 건데 이기면 총을 주시는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 돼요 오늘 목표는 총을 받아가는 걸로 가자고 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일단 모션 타겟이 무엇이냐 일단 하나씩 올라옵니다 20개가 하나씩 올라와요 그거를 맞춰야 돼요 빡빡빡 맞춰서 그 20개를 전부 맞춘 사람의 시간을 재는 거예요 몇 초만을 맞췄는지 그리고 못 맞춘 게 있다 하면 숫자 개수대로 초가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현이 고고 자 갑니다 자! 3, 2, 1 고! 잘 쐈는데 일단 시간이 53초 와 53초 시현아, 정 씨 똑바로 차리랬지? 형이랑 잘할 수 있어. 볼 거야. 3, 2, 1, GO! 아, 뭐야. 재욱아, 잘할 수 있지? 3, 2, 1, GO! 뭐야? 어, 뭐야. 어, 어, 진짜 맞췄어. 신중하게, 신중하게. 시험보다 못할 거야. 끝났어? 너 저번에도 난사하다가 이 꼴났잖아. 분명해요. 재욱이는 56.77초가 나왔어. 아... 아, 세워보다 못했네. 아, 1, 2, 1, GO! 자, 갑니다. 3, 2, 1, GO! 잘한다. 어, 잘해, 잘해. 잘한다. 안 돼! 야, 이기야, 너 바깥이나? 안 돼! 잘했어. 아, 잘했어. 오, 잘했어, 잘했어. 우와! 우와, 우와! . 이야! 오, 야, 잘하지? 안 돼, 아파. 와, rhe 아아, 뭐야! 오, 뭐야 18개? 오오... 어우! 와, 진짜 잘 다녀. 아, 어머니 spatial 해, 매체. 한 손. 아니야? 오오.... 어우의 도전하는 챔이네. 내놓는데 내놓는데 자 여러분 드디어 저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거 권총? 잠시만 너들은 군대를 안 놨다 군대에서 권총 안 썼는데? 맞아 소감 맞뿐는데? 갑니다 3, 2, 1, GO! 와! 파이팅! 다 쓰는 거 아닌가요? 어떻게 된 거죠? 다시 군대 재입팀 재입팀 가자! 재입팀 재입팀 야 재호가 이겨야 돼 이기면 우리 총 받는다고 가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누운 총이죠? 재호 친구 제가 깔끔하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힘 풀고 할게요 재호 친구 너무 고인뿌리야 다 맞춘네? 잠시만요 이거 기술 쇼핑 아닌가요? 29.79 미스가 없어 제가 여기서 제안 하나 할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자존심이 있지 10초 바로 받겠습니다 네 레이싱에서 1등 했는데 당연히 여기서도 1등 해야죠 자 갑니다 3,2,1 고 아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3,2,1 오 끝 몇 초 나왔죠? 몇 초 나왔죠? 일단 미스까지 해서 46초인데 제가 10초 깨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36초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재호 잘했는데 아 10초 더 줘요 자 결국 이렇게 결과가 났네요 저는 예상을 했던 일이라서 아 근데 제가 딱 하나 말하고 싶은 게 네 잘 써요 아 재호 잘 써요 재능이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혼자 집에서 연습하고 왔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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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